데드리프트 그립 데드리프트 그립 데드리프트 그립 데드리프트 그립 데드리프트 그립 데드리프트 그립 데드리프트 그립은 힘이 아닙니다. 3대 운동에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바벨을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바벨을 잡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나 그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자신이 악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의 그립 문제를 해결해줄 다양한 그립 방법을 소개하면서 바벨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부터 해드리자면 악력측정기로 제 악력을 측정하면 63kg 정도 나오는데 쎄랑 드리프트는 달라? 네 다르죠 다르죠. 와 63 이야 역시 양손을 합치면 120kg 정도고 그러면 제 순수 악력으로는 120kg 정도의 바벨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50kg의 바벨을 맨손으로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손으로 움켜쥐는게 아니라 손에 걸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악력과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잘 버티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작아서 바벨을 잡는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 손은 17에서 18cm가 맥스고 제가 사용하는 바벨은 1mm가 더 굵은 파워리프팅 바벨을 사용합니다. 즉 손이 크면 물론 좋겠지만 작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벨을 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바벨을 들지 말고 풀업바에 매달려 봅시다. 처음에는 풀업바를 손아귀에 힘을 줘서 강하게 잡지만 점점 손아귀에 힘이 빠지면서 손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에 풀업바를 걸쳐서 버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풀업바를 이렇게 잡는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바벨을 사실은 손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버티고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랩을 보더라도 스트랩이 갈고리처럼 바벨을 감싸서 버티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벨을 손 끝에 놓고 강하게 잡으려는 느낌보다 손 마디에 놓고 버티는 느낌이 더 올바릅니다. 데드리프트 시 바벨을 놓치는 이유는 바벨을 손 너무 깊숙이 놓고 잡아서 그것이 풀리면서 구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없어서 놓치는 것입니다. 즉 손 안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종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마치 큰 돌이 산 위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굴러떨어지면서 속도가 더해지는 원리입니다. 물리에서는 이것을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즉 속도가 0이면 질량이 아무리 커도 운동량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량이 큰 물체는 조금의 속도가 생기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운동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움직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바벨을 힘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걸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믹스 그립 또는 얼터네이트 그립이라고 불리는 그립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그립이 더 강한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대부분이 그 원리를 잘 모르시던데 제가 아까 바벨이 손 안에서 구르면서 놓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한 손을 반대로 이렇게 잡게 되면 내 오른손이 풀리는 방향은 내 왼손이 감기는 방향이고 내 왼손이 풀리는 방향은 내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손 안에서 회전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 궁금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손을 반대로 뒤집어서 잡으면 강력한 그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손 방향만 바뀌어도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력과는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칭으로 잡는 방법은 몸에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번씩 좌우로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전에서 돌린 팔 쪽은 이두근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두근 파열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그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훅 그립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바벨을 쥐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훅 그립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이 작아서 훅 그립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제 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18cm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딱 휴대폰 크기만큼입니다. 엄청 작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바벨은 파워리프팅용 바벨으로 일반 바벨보다 1mm의 지름이 더 굵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작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훅 그립은 말 그대로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을 잡을 때 상대적으로 할 일이 적은 엄지손가락을 스트랩처럼 감싸고 그것을 검지로 한 번 더 보강을 해줘서 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훅 그립의 포인트는 엄지와 검지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손 마디 시작 부분보다는 살짝 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손 길이에 따라 다르니 자신의 엄지와 검지가 가장 강하게 바벨을 버티는 부분에 바벨을 감싸지면 됩니다. 이때도 바벨이 잘 걸릴만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훅 그립을 하는 방법은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 좀 다른데 손가락이 기신 분들은 엄지로 완전히 바벨을 감싸지고 저처럼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은 엄지의 옆면으로 바벨을 감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지부터 약지, 새끼손가락은 걸치고만 있으면서 또 버텨주는 추가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파워리프팅의 핵 고스들만 쓴다는 핑거틱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잡는 그립인데 제가 좋아하는 러슬 올이라는 선수의 데드리프트 그립을 잘 보면 손가락 끝에 바벨이 걸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벨을 잡는 느낌이 아니라 바벨을 손가락 끝에 걸쳐 놓는 느낌으로 바벨을 버티고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손이 큰 사람들만 가능한 그립이고 레버리지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순수한 수행 능력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그립이 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데드리프트에서 손을 요구하는 건 실제로 무언가를 움켜잡는 그립력이 아니라 바벨을 버티는 힘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바벨이 손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대 운동을 안전하게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가장 빨리 영상 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